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임영수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도 라이프치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뭐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주에 라이프치가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에르미넨과 분데스리가 27라운드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경기가 사실상 우승결정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에르미넨이 승점 61점으로 1위에 올라있고 라이프치가 57점으로 2위에 올라있는데 양팀의 승점차가 4점이거든요 만약에 라이프치가 이번경기에서 이기면 양팀의 승점차는 1점으로 줄어들고 이제 우승 레이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고요 만약에 바이에르미넨이 승리를 한다면 사실상 우승의 9분응선 정도는 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팀의 빅매치가 아주아주 중요하고 오늘은 제가 라이프치 홈경기니까 라이프치 유니폼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전적 양팀의 상대전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전적이 아주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팀이 분데스리가 이제 리그 기준 지난 4경기에서 모두 비겼어요 특히 지난 12월달에 열린 양팀의 경기 이제 미넨홈에서 열렸는데 그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고요 이제 뭐 이전 경기들도 살펴보면 0대0, 1대1 그리고 0대0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많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19년 5월 25일 DFP 포칼 결승전에서 미넨과 라이프치이가 만나서 미넨이 3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리그에서는 최근 4경기 동안 무승부였다는 게 좀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승부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홈에서 하는데 라이프치이가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또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라이프치이가 지난 27번에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 단 2번만 패하고 25번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양팀의 상대 전적이 팽팽하니까 또 이번에도 라이프치이가 홈에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홈 팬들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또 바이르미네는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대신에 바이르미네는 지난 리그 4경기에서 최소 3골 이상 넣었습니다 그만큼 화력이 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팀의 선수단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라이프치이는 아시다시피 우리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고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원래 일본과의 평가전에 소집이 됐는데 이제 라이프치 주정부 작센주거든요 작센주 전부가 이제 유럽 바깥으로 나갔다가 오는 선수는 무조건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 라고 방침을 정해서 이게 이 격리 문제를 풀려고 대한축구협회나 라이프치 구단이나 상당히 주정부랑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 라고 해서 황희찬 선수의 일본전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희찬 선수도 못 오고 손흥민 선수도 못 오고 황희조 선수도 빠지고 뭐 좀 사실상 제대로 된 전력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한테 패하고 말았고 지금 황희찬 선수는 일본을 가지 않은 대신 독일에서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결국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일본에 피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황희찬 선수 개인으로서는 좀 이제 뭐 리프레쉬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특히 지난 11월 달에 카타르와 A매치 끝나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또 한 두 달 정도 날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일본전에 상당히 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일본전에 꼭 뛰어서 뭐 본인 개인 기량도 쌓고 또 이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못 가게 되었고 지금 독일에서 바이르미넨전을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 이외에 라이프츠가 아무래도 좀 좋은 팀이다 보니까 각국 국가대표팀에서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총 12명의 선수가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독일 대표팀의 2명 같고요 이제 클로스터만 선수, 하이수텐베르그 선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자비처 선수 같고요 이제 라이프츠의 주장이기도 하죠 헝가리의 굴라치 골키퍼 그리고 빌리 오반 또 차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와 사실상 포지션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포르스베리 선수 스웨덴 대표팀 같고요 뭐 쇠를르트 선수도 노르웨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고 저스틴 클로이베르트 선수는 네덜란드 21세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서 총 12명의 선수가 갔는데 그래서 라이프츠의 구단이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에 대표팀 선수를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돌아와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선수도 차출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포함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대표팀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 또 라이프츠 구단이 발표한 걸 보면은 빌리 오반 선수랑 굴라치 선수 헝가리 대표팀에 갔다 왔는데 이제 굴라치 골키퍼는 화요일부터 훈련을 하고 있지만 빌리 오반 선수는 수요일부터 훈련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슈텐베르크 선수는 독일 대표팀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랑 또 접촉을 했다고 해요 이제 묘나스 오프만 선수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선수랑 밀접 접촉차가 되는 바람에 중간에 대표팀에서 나와서 14일 동안 격리에 들어가고요 물론 이 선수가 수비수이긴 하지만 지금 또 격리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라이프츠가 좀 전력에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상이었던 후파메카노 선수 뭐 라이머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하고 앙헬리뉴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개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대표팀에 다녀오 선수가 많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독일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출전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자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라이프츠의 상대편 바이르미넨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르미넨도 지금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무릎 임대 부상으로 4주 동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 리그 득점 1위이기도 하고 바이르미넨의 뭐 득점 거의 50% 이상을 책임져주고 있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빠지면 지금 바이르미넨의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라이프츠가 이 점을 제대로 좀 이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빠지면 아마 토마스 밀러 선수나 뭐 그나부리 선수가 제로톱 형태로 서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현지의 관측이긴 한데 지금 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빠지고 그리고 또 라이프츠도 지금 부상자들이나 그런 AMH 차출에서 돌아온 선수들 얼마나 제 컨디션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승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라이프츠 바이르미넨 경기 오는 일요일 새벽 1시 30분이거든요 또 많은 축구팬들이 또 이제 밤중에 경기를 지켜보실 것 같은데 양 팀 모두 즐거운 경기 멋진 경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